다음 영상 봐. 뭐 왜 탁구를 해? 타까 봐요. 위닝 말고. 아니요? 2년만 마. 2년만. 슛. 슛. 패스. 수루패스 길게 센터링 달리는데 이거 네 이거 사람 바꾸는 게 이거 너가 하고 싶은데 형 어디 하실 거예요? 너는 레알 봤을 해 그중에서 하나 해야지 소리 나요? 형 소리 나요 지금? 소리 올려야 돼 진짜 레알 봤을 하려고? 양심이 없니? 오 저는 한국인이니까 한국하겠습니다 나 한국할 거야? 나는 잠비아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? 아프리카 있지 근데 웃긴 건 한국보다 좋아 형 저는 사우스코리아니까 형은 사우스 아프리카 어떠세요? 아이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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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진정한 사우스냐 고고 킥옥 사우스코리아 사우스 아프리카 누가 진정한 사우스 왕자냐 아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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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려 좋아 구자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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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 근데 우리 프리카 애들이 수두가 많이 늙니다 아이아이 야 한 명 좀 뛰어라 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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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슛이 왜 이래? 뭐야 얘 그렇지 봐봐 야 패스로기 벌써 딱 야 잠시만 왜 이렇게 누리지 애들 야 근데 하 하 하 아이아이 오랜만에 갈 재밌게 재밌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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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슛 아아 무슨 일이에요 형님 무슨 일이에요 에프시맨 했으면 너는 큰일났다 나 후 근데 거의 뭐 형이 많이 압도하긴 한다잉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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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하 하 하 하 하 슛 오케이 야 슛타임 슛이 참 많이 섭섭하네 애들이 설마 어어 하 하 중거리 잘 차는 사우사들이 말랑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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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 야 말랑구야 말랑구야 네트워야 네트워야 할게 아니네 하 하 하 하 하 하 ,, Th subjected 으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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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